안녕 블락비드! 안녕하세요 블락비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찾은 것은 바로 신데렐라 뷰티메디컬 그룹입니다. 말로만 듣던 신데렐라 뷰티메디컬 그룹의 직접 와보니 정말 훌륭하신 정종필 대표 원장님을 비롯해 친절하고 아름다우신 직원분들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저희 아이돌들 사이에서 괜히 유명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신데렐라는 이름이 저희 말고도 워낙 유명한 연예계 선배님들께서 다 반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있었죠. 수많은 선생님들을 직접 케어해 주신 정종필 원장님을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신데렐라를 저희 블락비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블락비도 음악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데렐라 화이팅! 정종필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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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